아니야, 정리했는데 가지고 놀고 정리하면 돼 형아, 손아주셨지 보자, 헬리콜터 좀 보여주세요 누가 만드셨나요? 매미가요 경찰 헬리콜터를 매미가 요 매미가 만드셨나요? 이 아이는 땅강아지인데? 여섯 살이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어디 찾았잖아 아니, 어디 있는 거야 뭐가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천장 만들려고 하는데 없어 응? 아, 지붕을 만들려고 하는데 없어? 응 잘 찾아봐야지 어 아 지붕 언니 찾아줘 지붕 언니 어떻게 찾을까? 아빠가 찾아줄까? 응 찾아주세요 아빠가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네 안녕 얼른 인사해 인사해 안녕